여러분 안녕하세요. YBN 편입 공무원영어 김태용쌤입니다. 2019년 편입 기초로의 분석 21번째 경기대 분석 Incarceration, 이는 접두사강, 부정 내부 강조, 여기서는 내부 안쪽을 말하고 춘향이하고 변사또, 지금 그 상황입니다. 변사또가 춘향이를 C-A-R, 칼을 C-E-R, C여서 투옥시키고 강금시켰죠. 그래서 Incarceration, 투옥강금이라는 뜻이고 당시 정답으로 나왔던 단어 Imprisonment라는 단어 있죠. I am은 부정의 의미가 대다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안쪽의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I am은 안쪽으로, prison은 감옥이죠. 그래서 감옥 안쪽으로 돌아오게 한다. 그래서 투옥강금이 되는 것입니다. 21번째 경기대의 분석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